진한 멸치육수에 직접 담근 굽는 한김치 배 터지는 5천원 송칼국수, 송우리 칼국수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송칼국수 먹으러 포천으로 갑니다. 이곳은 5천원 배 터지는 송우리 송칼국수입니다. 주차는 건물 옆면과 뒷면 하시면 됩니다. 간판부터 5천원이라고 써있어요. 가격으로 승부 보겠다는 거죠. 경기도가 선정한 착한 가격 업소 10곳 중에 한곳입니다. 송칼국수 송수집이 5천원 안주, 전, 만두까지 판매하네요. 주류도 4천원이에요. 가성비 너무 좋죠? 안으로는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손님 엄청 많은 곳인데 저는 좀 일찍 왔어요. 직접 만든 국내산 김치는 셀프 일반 배추김치와 겉절이 선택 가능하십니다. 둘 다 드셔도 돼요. 전 5천원짜리 칼국수를 시켰어요. 테이블에는 청양고추절인가? 일반 간장 양념장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별미에요. 양념장은 취향껏! 받자마자 풍기는 진한 멸치 육수가 너무 좋습니다. 김가루, 부추, 호박이 올라가 있어요. 통칼국수에 진한 멸치 육수에 양까지 장난 아닙니다. 중국산 아니에요. 직접 만든 국내산 김치에요. 이렇게 보셔서는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겠죠? 많이 드시는 분도 곱백이 굳이 안 시키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 제가 웬만한 칼국수 먹고 배가 안 부른데 이건 양이 엄청 많아서 먹어도 먹어도 줄질 않더라고요. 김치 맛도 괜찮은 편입니다. 면발은 쫄깃하고 식감 좋아요. 중간중간 먹는 호박도 달달하구요. 와, 칼국수 양 보이시나요? 그리고 해장이 될 만큼 멸치 육수가 기가 막힙니다. 단돈 5,000원으로 가성비 있고 푸짐하게! 진한 멸치 육수에 송칼국수 꼭 드셔보세요. 진한 멸치 육수에 송칼국수 꼭 드세요.